사랑하는 메가스X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끝난 날 여러분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그날 마지막으로 캐스트를 딱 올리고 안녕 했는데 했는데 한 번 더 찍고 싶더라고 올해 2025 수능 본 여러분들 중에서 고3, 재수생 좀 빼고 이제 3수 이상한 사람들 3수, 4수, 5수, 6수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장수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장수생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재수생이었다면 만약에 이제 내년에 다시 수능 볼 거야 그러면 3수인데 3수를 장수생이라고 말하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3수 이상부터 그냥 선생님이 장수라고 말할게 4수는 당연히 장수고 이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올해 수능이 이제 수능이 그래 뭐 좀 쉽게 그래도 쉽다 뭐 어렵다 뭐 그냥 얘기하지 말고 뭐 그냥 적절한 난이도로 잘 나온 것 같아 잘 본 학생들도 있고 커와 찍어서 막 신난 학생들도 있지만 난 장수생인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쌤한테 DM, 문자, 카톡으로 좀 많이들 보내와서 쌤이랑 대화를 좀 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장수생이기 때문에 수능을 좀 많이 봤잖아 그럼 수능을 많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짜 대학이라는 게 모든 것처럼 보여 그치? 모든 것처럼 보여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진짜 이 사람 어느 대학 다니지?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가! 막 너무너무 잘 보일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내가 재수나 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내가 수능을 많이 봤는데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진짜 삼류 인생 될 것 같고 난 모두에게 무시당할 것 같고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들이 들 거야 그치? 내 말 맞지? 다 알어 다 알아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쌤이 옛날에 메가캐스트에서 혹시 치대보다 김성은에서 올렸던 캐스트 혹시 기억하나요? 지금은 내려갔지만 쌤도 나이 들어가지고 수능을 다시 본 적이 있었어 그게 아마 그냥 계산하면 칠수였던 것 같은데 칠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칠수였던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저도 나이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수능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들어서 다시 수능을 볼 때 그 뭐랄까 좀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그 스트레스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쌤한테 막 너무 속상해서 올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망했는데 제 인생 정말 끝났나요? 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뭐 바로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더라고 뭐 고3이랑 재수까지는 그래요 이 학생들은 그래 뭐 바로 지금 이때 다시 뭐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에 잘 보겠다 그거 이제 논외로 좀 하고 사실 장수부터는 여러분 이제 내 말 딱 맞다고는 해드릴 거예요 장수부터는 얘들아 사실 멘탈이 죽어 그렇지 않아? 멘탈 열심히 한다 잘한다 뭐 나한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고 지금 그 얘기는 다 두 번째 다 나중 얘기고 장수생들을 만나보면 멘탈이 무너졌어 그렇지 않아? 멘탈이 무너져 있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정말 장수를 성공하려면 멘탈 치료부터 해야 돼 멘탈 그래서 쌤이 요즘에 나한테 DM 카톡이 오면 내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내가 이번에도 하나 그래 딱 그냥 어제 밤에 온 거 내가 답장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읽을게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잠깐 잠깐 미안 이렇게 내가 답변해 쌤 생각엔 우선 대학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서 대학생활 하다가 반수하는 걸 좀 추천할게 이렇게 답변하고 3수 이상부터는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멘탈 치료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재수하느라고 수고했고 일단은 푹 쉬고 지금은 재밌게 좀 놀자 이렇게 내가 답변했거든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재수까지 해서 3수 이상을 하려는 사람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 어쩌면 이제 내가 지금 이거 어지럽게 하니까 어제 보내는 게 내 거네 이럴까봐 내가 뭐 하여튼 다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장수생들한테 오면 왜냐하면 정말이거든 장수부터는 멘탈이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은근히 많이들 얘기를 해 뭐 4수생이에요 5수생이에요 그러는데 다 똑같이 얘기해 작년보다 쌤 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막판에 내가 수능 보기 직전에 계속 내가 뭐라고 강조했어 마지막 30일 내가 캐스트 막 찍으면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는 그렇잖아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쌓여 들어가지만 밑 빠진 독이야 계속 빠져나간다고 이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쩔 거야 공부한 게 차곡차곡 쌓이면 아니 그러면 오히려 미친데 사람들 계속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막판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돼 막 물을 들이부어야 돼 빠지는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강력하게 그래서 막 막 독이 이렇게 차오르게 그리고 수능을 빵 터트리는 거라고 내가 계속 강조했었고 이 말에 다 동의할 거야 근데 장수생들이 뭘 못하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달려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마지막에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마지막을 못 달려 아 이러면서 막 마지막에 힘을 못 내 오히려 지금은 이 시점엔 다시 수능 볼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어 아 그래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내년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강의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음 좀 편안해져 어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 멘탈을 좀 치료하시더라고 근데 그러고 바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뿐만 아니라 한 여름 정도부터 그냥 거의 진짜 뭐 이런 말 하는데 거의 뭐 이상해 공부하라고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막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봤고 또 그런 경험들 한 장수생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장수생 정확히 3수 이상이라고 말할게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3수생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3수 이상부터 다 말하자 장수생 멘탈을 한 번 점검하셔야 된다 점검 점검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밑받은 덕에 물보기처럼 마지막을 어떻게 확 달려냈느냐가 결국에 성공하는 비결이거든 마지막을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돼 얘들아 반수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한 6,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백몇 십일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내서 딱 해내는 거 그러면 할 수 있어 수능은 오래 보고 많이 본다 그래서 잘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어 지금부터 막 아 바로 시작해야지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마음 진짜 이렇게 절대 성공 못해 절대 성공 못해 그래서 혹시 장수생들 중에서 이번 수능 좀 망쳐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막 자기가 싫고 막 진짜 난 왜 이럴까 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메가스토리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뭐 다시 해 말어 뭐 하고 뭐 메가패스를 판매를 하는데 이걸 살까 뭐 어디 패스야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그만하고 아 왜냐하면 이제 야 나 메가스토리 선생님인데 내가 여기서 야 장수생들 지금부터 이제 올해는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탁탁탁탁 하자 지금은 기초를 다질 때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는 딴 거 하지 말고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고1 수학을 한번 쫙 다뤄보자 아니면 시작하는 물꽃 개념 가지고 아주 쉬운 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기초를 다지고 1월부터는 뭘 하고 내가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 나 그런 거 되게 잘해 내가 되게 잘하는 거 알지? 어 나보고 애들이 그러다 선생님 쇼호스트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네? 아 정말 나 그거 잘해 내가 니네 지금 장수생들한테 막 동기부여 막 시켜주면서 지금 이 시점에 딴 생각하지 말고 수수총과 시불개 가지고 빠르게 한번 어 지금 기초를 다지는 그걸 한번 해보자 딴 거 할 거 없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니네 막 기분 좋게 해주면서 나 그거 잘해 근데 내가 니네한테 지금은 일단 대학 일단 그냥 그러니까 놀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심 아닐까? 정말 진심 아닐까?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니네가 성공하려면 일단은 그래 성공이라는 표현은 이러지만 일단 니네 마음속에 대학이 전부야 대학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이 생각은 좀 내려놓읍시다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시대 다 끝났어 얘들아 진짜 끝났어 니네가 거기에 그냥 함정에 빠져있는 거야 니네가 수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대학 보면 한숨 나오고 연대 보면 갑자기 한숨 나오고 고대 보면 한숨 나오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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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병에 걸린 거야 니네가 진짜로 그거 치료하셔야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얘들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하여튼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랑 좀 모일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다 40대 아저씨들 다 같이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말할게 아직도 대학 얘기하는 애가 있어 아직도 내가 45살이거든 그럼 질문 그 대학 얘기하는 애가 어떨까 서울대 나오는 애야 서울대 대단하지 그치 근데 아직도 서울대 얘기해 바꿔 얘기하면 그래 성공 못했어 걔가 45인데 아직도 나 서울대 나왔어 이래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뭐야 내가 서울대 나온 게 그냥 걔의 최고야 지금 좀 이런 말 하면 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야 사실 쌤 나이대 되면 이제는 대학보단 자기의 이 분야에서 자기가 한 걸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내 인생 정말 최고 되고 뭐 되고 이거 이거 얘들아 진짜 진짜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대도 아니야 막 좋은 대학만 무조건 성공하면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무슨 70년대 얘기하고 있어 60년대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아니니까 일단은 좀 그리고 이런 생각도 그럴 거야 내가 장수까지나 했는데 주변에서 나보고 점수 이렇게 받았다고 날 다 무시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무시하지 않아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남들한테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 알겠나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날 무시하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러면서 괜히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날카로워지거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상처 주거든 그런 모습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지 절대로 니네가 무슨 장수까지 해가지고 잘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 무시하는 사람 없어 절대 없어 내 말 믿어 알겠어? 그러니까 멘탈이 치료돼야 돼 멘탈 멘탈 치료 그래서 쌤은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일단 올해 그래 지금 뭐 의대도 증원됐다 정시가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잖아 그래서 올해 입시가 어쨌든 복잡해질 수 있고 또 정시라는 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세 개의 대학을 지원해서 하나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내 장수까지 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작년에 어느 대학 빵꾸 났대 어느 대학에 커트레인 쭉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 그치 정말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행을 꼭 바라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세 개 대학 중에서 여러분 점수 맞춰서 가시고 또 뭐 한 두 개 찔러서 올려봐 혹시 아냐 그러니까 뭐 그런 희망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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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음 가 대학 일단 가 가야 돼 대학에 가야 돼 가서 가서 대학생활해 선생님 무시하면 어떻게 무시 안 한다니까 내게 날 무시할 거야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무시하는 거지 그냥 당당하게 내가 나는 장수했는데 내가 뭐 점수 못 봤어 아니 망쳤어 나 그냥 좀 그래서 여기 왔어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잘 다녀 아무도 무시 안 해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대학 가서 뭐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봐 오히려 뭐 진짜 뭐 만약에 다시 하고 싶으면 반수를 하세요 반수를 반수를 하려면 멘탈이 치료되고 멘탈이 치료되고 대학 뭐 오히려 이렇게까지 돼야 돼 아 이 대학 그냥 계속 다니기 좋겠다 아니면 대학 다니다 그래 뭐 편입을 하던 아니면 대학원을 좋은 데 가던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가야겠다라는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마음을 치료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 책 니네 리더는 리더가 된다라는 말 들어봤어 리더는 리더 리더가 L 할 때 리더는 R 리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성공해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책은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은근히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러니까 강사가 되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이거 이거 저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때 대학 때 책 많이 읽어야 돼 얘들아 책 진짜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 뭐 나도 그 얘기를 한 번 했더니 뭐 아이들도 뭐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또 DM 카톡이 좀 있더라고 뭐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 얘기는 좀 해볼게 뭐 소설 이런 거 읽지 말고 지금은 수필 같은 거 읽으면 좋아 에세이 에세이 수필집 같은 것들을 좀 읽어봐 그럼 또 무슨 수필집을 읽어요 이러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베스트인 것 같은 거 막 그런 거 읽으면 돼 수필집 같은 걸 읽잖아 그러면 수필을 읽으면 쌤이 보니까 그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져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을 딱 집어내는 능력 그럼 지금 이렇게도 말하자 내 장수가 막 하고 싶으면 지금은 에세이 같은 걸 마음 편안하게 많이 읽어봐 그러면 국어영역도 잘할걸 국어영역도 잘하게 될 거야 진짜 진짜 오히려 국어영역 하면서 강의 막 이후에 메몰되지 말고 그냥 수필집을 열나게 읽어 그냥 재밌게 진짜 마음 편안하게 읽어봐 그러면 핵심을 딱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진짜로 정말 정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니네가 일을 하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상황에서 모든 거에서 핵심을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수필 많이 읽어야 돼 대학 때 가서 좋은 걸 많이 읽어야 돼 수필집 알았죠? 그렇게 좀 읽어봐 에세이 같은 거 오케이? 내가 뭐 유혹의 기술 The Art of Selection 이거 니네 읽으라 그럴 줄 알았지 그것도 읽으시고 책도 그냥 재미로 읽어보시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더니 김성은이 그 책 추천할 거야 막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읽고 근데 에세이 에세이 알았어요? 수필집들 좀 많이 읽어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너네 그거 알아? 뭐 갑자기 그래 너네 트럼프 그래 이렇게 얘기해보자 너네 트럼프 트럼프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됐잖아 도널드 트럼프 너네 도널드 트럼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독설가구 약간 무슨 고집뿌리고 무슨 뭐 고집뿔통에 막 누식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너네 그거 알아? 트럼프가 엄청 독서광인 거 알아? 책을 오마막지하게 읽는 사람이야 트럼프는 어 13 2011년이었지 2011년에 그때 뭐 기자회견 같은 거에서 트럼프가 뭐 하다가 중국 얘기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뭐 어느 기자가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막 그랬어 내가 중국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나만큼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국과 외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가 막 이렇게 원래 그 사람한테 허세있게 막 아무 말을 하잖아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내가 중국 관련된 책 수백 권 읽었다고 그래 원래 그 사람이 과장하잖아 뭐 설마 수백 권 읽었겠나 싶지만 내가 중국 관련된 책을 수백 권 이상 읽었고 내가 중국 내 다 파악 다 했다고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서 기자 하나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러면 그 중국에 관련된 책 그렇게 많이 읽으셨던데 수백 권 한 열 권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한 간명이기 한 열 권만 얘기해 보세요 이래 그럼 이제 망신을 위로 그러는 거겠지 트럼프가 거기서 근데 참모에 도움받지 않고 열 권을 탁탁탁 다 얘기해 열 권을 뭐 어때 첫 번째가 손자병법이었어 손자병법 대표적인 책이죠 정말 중국의 손자병법 두 번째 조사님 막 하면서 거기 또 뭐 뭐였지 전쟁론도 있고 뭐 하여튼 열 권을 막 차차차차차 얘기해 그러면서 거기 또 차차차 요약해서 막 설명해 어머 여러분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또 갑자기 정치 얘기하자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알았어 그냥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야 팩트를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막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뭐 막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열 권 책이 그때 이렇게 나왔을 때 손자병법도 그렇고 그 책들의 핵심이 뭐였는지 알아? 열 권을 보면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들이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트럼프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었거든 그 열 중국 관련 책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할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었어 근데 정말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2013년이 언제 그때 싱가포르에서 그 김정은이랑 하여튼 뭐 트럼프랑 만나는 뭐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거야 그때 김정은이 기차 타고 3시간 동안이나 그 저기 뭐야 그 싱가포르로 왔어 왔는데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 그러고 왔는데 그때 트럼프도 갔는데 가가지고 아마 잠깐 만나고 그냥 갔을 거야 그래서 김정은 막 빡쳐가지고 막 막 그 막 3일 3시간이래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와가지고 잠깐 만나고 우선 그 트럼프가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거 때문에 뭐 김정은이 막 뭐 싱싱거리고 막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봐봐 트럼프가 대단한 게 잠깐 만나서 뭐 확인했냐면 아 핵폭이 할 마음 없구나 확인했고 그러니까 뭐 3일 동안이나 왔겠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온 얘기가 뭐야 원래 암살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노출하고 그런 데면 원래 뭐 그렇대 근데 직접 왔잖아 그래서 바로 노출됐잖아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찍혀가지고 제스처부터 모든 게 다 찍혔대 그러면 이제 가짜도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쓸 수가 없는 거였대 하여튼 하여튼 그 잠깐의 그걸로 모든 걸 다 얻었대잖아 트럼프가 그럼 대단한 사람이야 니네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돌아온 거 보고서 애 막 이러고 얘는 이랬다 저랬다 말 막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게 말 막 하잖아 트럼프가 그치 그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거에 능한 사람이야 엄청난 독서광이야 그 사람이 막 말하는 것도 다 생각해서 말해 그 사람 말대로 안 해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큰일 났대 그렇게 막 휩쓸리지 마 그 사람 말한 대로 절대 안 해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진짜 최고의 전략들을 쓰는 거래 어쨌건 갑자기 말이 새 나가가지고 갑자기 트럼프에게 내가 왜 했냐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아 맞아 트럼프가 쓴 책 뭐였지 그 책도 꼭 읽어야 돼 잠깐만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그 이름이 잠깐만 그치 거래의 기술 그래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도 꼭 읽어봐야 돼 애들아 되게 좋은 책이야 트럼프가 그 막 많이 읽었던 책들을 딱 요약해서 자기가 쓴 책이거든 책도 이런 것도 있어 책도 여러분 읽을 때 나름대로 쌤이 그래도 많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이런 책 읽으면 돼 이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돈 벌려고 쓴 책은 안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좀 읽다 보면 느껴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작가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책을 쓴 것들은 그건 내가 볼 때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도 얘기 좀 예를 들면 그런 책들은 꼭 읽어야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진짜 다 읽어야지 그리고 수필 엄청 읽고 지금 그 장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책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아니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특히 장수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서 그래 좀 지금 어? 그래 막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재밌는 거 봐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알았어? 막 계속 골똘하게 내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까 어떤 강의를 들을까 뭐 커뮤니티 가서 글들 읽으면서 막 이상한 글 쓰고 이상한 글 보고 얘가 어떠지 이런 짓 하지 말고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아예 수능과 좀 담쌓고 좀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그래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무슨 좋은 당당하고 성공한 그런 시대 아니라고 정말로 책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봐봐 그러면 여러분 바뀔 거야 맨날 짤 보고 무슨 쇼츠 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재미를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보고선 내가 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었지 책 한 권 이런 사람인데 대지 말라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내가 진짜 그런 사람 많아 책을 아예 안 읽었으면 겸손해 난 무식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또 책을 많이 읽으면 또 겸손해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거든 지식을 알면 알아 나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 근데 누가 제일 문제인 줄 알아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딱 읽고 나면 뭘 깨닫고 나면 이게 다인 줄 알아 그리고 갑자기 지가 똑똑해지는 것 같으니까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이게 제일 골물견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말 안 하는데 수강평이나 아니면 어디다 이래 선생님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더 낫지 않나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갈 때 이런 게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런 소리에 그럼 그거 딱 보면 내가 무슨 생각 들을 것 같아? 그래 너 대단하다 할 것 같냐? 아이고 책 한 권 읽은 애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디서 뭐 좀 들은 거야 조금 뭐 조금 안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러다 갑자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술술해야 하는 거야 진짜 쪽팔린 행동이라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게 또 왜 했냐 갑자기 장수생 여러분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안 되겠지? 수필집도 많이 읽고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좀 영화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알았어? 여행도 다니고 셔츠고 타면서 좀 마음을 멘탈을 치료해봐 치료해봐 알겠어? 지금 당장 뭐 뭐 시작할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 빠르게 무슨 뭐 기초를 다지고 뭐하고 어 그렇게 한들 한들 마음만 좀 편안해지다 좀 하다가 또 잘 못하게도 하고 막상 막판에 가서 미친 듯이 다닐 때 못 달리게 돼 그러니 지금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쉬면서 어? 맥에서부터 들어오지 말고 지금 여기 들어왔다는 게 지금 여기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이의의의의의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아니 나만 봐 알았어? 내가 이런 거 좀 올릴게 갑자기 잘못했어요 언젠가 알겠어? 여러분 여기 좀 쉬어 쉬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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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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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다보면 반드시 저기 뭐야 그 진짜 이렇게 말할게 대학에 가서 내가 이 대학 이러지 말고 그렇다면 재수없는 거 없어 가서 정말 하나하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넓은 세상에서 대학 공부도 해보고 캠퍼스도 즐겨보고 MT도 가고 어? 여행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국어 영역이 그런 지문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책도 진짜로 재밌게 많이 읽고 어? 막 영화도 보고 알겠어? 연애도 하고 그래 연애도 하고 재밌게 막 살아보자고 알겠어요? 어 특히 말 이것도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군대 가! 그러면 빨리 그냥 군대 가서 군대 가서 군수생이 이해가 아니라 일단 가 가서 또 이렇게 군대 가서도 가도 돼 군대 가도 돼 진짜 진짜 알았어? 가도 돼 가서 좀 이렇게 이제 시작 좀 놀아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잘 적응해서 새로운 이제 막 공부도 하고 해나가면서 더 크게 성공하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해 알았지? 이래도 되고 또는 또는 정말로 이제 수능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고가 막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서 멘탈이 치료되니까 오히려 한 6월달쯤 돼서 내년 한 6, 7월쯤 돼서 어 나 진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했는데 한 번 진짜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볼까? 라는 마음으로 혹시 와서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승선이 있다 진짜로 그렇게 하던 뭐 다 좋아 가서 적응해서 막 잘해도 되고 혹 하더라도 반수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훨씬 잘 될 거야 지금 뭐 느꼈겠지만 이 메가캐스트는 정말 급조한 메가캐스트입니다 급조 알았어요? 원래는 지금 뭐 찍으러 왔냐면 이거 뭐냐면 이거 확률과 통계 시불계 시작하는 개정교육과죠 개정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젠이 교과가 좀 바뀌는 거 알죠? 여러분 교과가 좀 바뀌면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저게 뭐야 공통으로 들어가요 알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한테 그거 걔네들한테 팍통 김성환 아니냐 알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확통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수능에 딱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시불계 먼저 쫙 좀 찍으려고 해서 오늘 와서 원래 오티 찍고 지금 이제 강의 찍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하도 그 장수생들이 막 너무 DM이 오고 나한테 막 뭐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길래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안 되겠다 한번 그냥 허신탄회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서 좀 급조에서 찍은 메가 캐스트이긴 한데 뭐 근데 원래부터 급조에서 찍었으니까 항상 항상은 아니죠 그렇죠? 뭐 준비해서 찍을 때 하지만 급조에서 찍은 것도 많으니까 뭐 제 마음이 그래도 잘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 믿고 이 캐스트 보고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아 그래 멘탈치료 해야겠다 그래 나 좀 어 하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내가 잘 쓰임 받은 거지 그렇지? 내가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됐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크게 성공할 거야 나중에 엄청 잘 될 거야 알았어? 지금 이 힘든 시기가 나중에 더 잘 되기 위한 자양분들이 될 거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힘들어도 좀 이제 이거 잠깐 수능은 귀 닫고 좀 재밌는 거 다른 것들은 좀 해봅시다 얼굴도 밝아지고 웃고 이렇게 막 어두워서 이러고 있지 말고 웃고 막 얼굴도 밝아지고 어? 막 차방차방해지고 다시 옛날에 니네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니 너 귀여웠지 어렸을 때 그렇지? 지글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다시 막 막 바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될 거고 알겠나요? 네 그러면 잘해요 그렇죠? 빠이빠이 또 뭐 혹시 다시 보면 인사하고 안 보아도 되고 진짜 다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이제 성급표 나오면 대학 지원도 잘해봐 알았어? 혹시 알아? 눈빡이 미달라 있어 알았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케이 그럼 갈게요 나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